털린 사이트들 아하 리플이 뭐야? 리플? 그거 아니야? 댓글? 아닌데? 리플이 리플이지 잠깐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리플이 그거 아니야? 복지? 근데 2배의 너의 복지를 6시간 안에? 잠깐만 이거 좀 웃긴 사이트도 있거든 네 피자 온대요 자 피자가 60분 뒤라니까 꽉 남았네요 야 그건 리플이래 아 리플이야? 아 미안해요 제가 뭐야? 리플이 뭐죠? 라이플이래 라이플이거 아니야 라이플은 내가 알아 네? 잠깐만 우리에게는 비트코인 종류? 아아 그 리플 아아 그 리플 아아 그 아 그거 그 비트코인 같은거 리플 아 이게 여기 보면은 그 두 배로 네 두 배로 늘려주는 그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 다 스캠이겠죠 네 과상화폐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는데 아 그런 사이트 많아 아 그거 아 나는 난 또 이건 잘하지 아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